잘생김으로 따지면 나는 사형이니까 시베리아는 스키상 아닌가요? 네, 그래? 시바견 상이긴 하죠 그다음 말은 이어줄래? 사형 처리해야죠, 뭐 대본이야, 그거? 스브스의 스타가 직접 인터뷰하는 스터뷰 법정편 이곳은 습스 지방법원 재판 지금 시작합니다 서현서, 저 서현진은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며 만약 거짓을 진술하면 경고를 받을 것을 선사합니다 증인이 맡은 캐릭터를 세 가지 해시태그로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팔자쌤, 샵 기쌤, 샵 술쌤 야, 분위기 이렇다고? 하하하하 잠깐, 다시, 잠깐만, 다시 할게요 야, 야! 이거 이상해,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안 되는데, 정신 못 차리네? 알았어요, 그럼 증인 왜 오수재인가에 대한 시청자 반응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수재 버전으로 따끔하게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서현진, 딕션으로 교수와 변호사라니 좋아서 미쳐버려 좋아서 미쳐버려? 좋아서 미치도록 해 어쩌다가 독해졌는지 우리 수재 서사가 내 심장을 찢을 것 같다 그것은 돌담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거 만난 지 좀 됐지? 오수재 교수님한테 한 번만 찐하게 혼나고 싶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안 혼나고 싶으실 거예요 1화를 보시고 나면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탈벌하게 혼내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양아치지 딱 죽고 싶게 만들 텐데 난 내 선배가 짠해 아시겠어요? 1화를 일단은 보시고 나서 다시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딕션이 좋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이것은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옳다고 한 것은 옳은 겁니다 지금도 너무 콱콱 박혀서 전 이어폰 켠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만 하면 오수재 교수님에게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헌법 조문을 또박또박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대본을 좀 숙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어 아니 서현진이지 죄송해요 자꾸 오수재가 튀어나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건 노이즈 캔슬링 한 수준은 아닙니까? 노이즈 캔슬링 하면 이렇게 뭐가 잘 들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그런 이어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런 어머 다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쓰세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독하게 살아가는 변호사 오수재를 연기했는데 그렇다면 서현진 본인이 가장 독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연기할 때입니다 오오 맞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저는 촬영장에서 굉장히 작은 것도 안 넘어가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사 틀리면 눈빛이... 아니야 분위기 메이커셔서 계실 때랑 없을 때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없을 때 더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나 엑스 들었어 나 이거 들었어 나 이거 들었어 잠깐만 이거 들었어 잠깐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나랑 촬영해야 될 사람은 너야 아... 네 그럼 독하게 살아가는 오수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좀 놓고 살아 그럼 선배님은 평소에 다 놓고 사시나요? 네 촬영장이 아닐 때는 거의 이제 침대, 소파, 부엌 이런 동선입니다 저는 항상 대본을 보고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면서 저 엑스 들게요 또 오혜영에 이어 왜 오수재인가까지 캐릭터의 이름이 들어간 드라마를 많이 했거든요 서현진이 들어간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장르일까요? 저는 로코! 저는 로코 이럴 줄 알았어요 로코? 내 인생이 로코 같아? 어머 인혁아 고마워 또 선배님께서 유머 감각까지 또 이렇게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나 처음 듣는 얘긴데? 대본이야 그거? 처음 들어요? 아 대본 없어요 대본 없어요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말 하는 거지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 그래요? 어 로봇인 줄 완전 영혼 좀 가득 실어주세요 아 연습 열심히 해야겠네 오수재의 선택은 사랑인가요 성공인가요? 그게 아직 16구 대본이 안 나와가지고 서현진의 선택은 뭐예요? 그럼 성공을 선택하면 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의 성공인가요? 아니 그냥 선택만 하시라고 그러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아니 그러니까 성공이 성공하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성공인가 내가 뭐 아카데미를 간다 뭐 이 정도면 사랑도 해야 성공도 하죠 이 나이에 나올 수 없는 멘트네요 뭘 경험한 거니? 제가 여기서 막내입니다 여러분 오수재가 서현진이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퀘스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죠 현명하십니다 역시 오수재가 서현진 선배님이 아니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상상이 되나요? 저는 만약에 오수재가 서현진 선배님이 아니었다 고하지 않았죠 고백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지나갔을 거야 고맙다 이렇게 카메라가 돌 때라도 이런 멘트를 해줘서 계속 카메라가 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수재의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이런 느낌을 너무 처음 봐가지고 10년 전일 때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날카롭게 쳐다보시고 째려보시고 하는 것만 보다가 그 다음 말을 이어줄래? 설레네요 3,4회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3부부터 공찬이와의 멜로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3부 엔딩을 기대해주세요 저 황인혁은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며 많이 거짓 진술을 하면 경고를 받을 것을 선사합니다 지인이 맡은 캐릭터를 세 가지 해시태그로 짧게 소개해주세요 오수재 오오수재 오오오수재 저 X 드릴게요 왜 X야? 재미도 없고 이걸 살렸어야지 아니 무명 때라도 좀 다르게 약간 쏠에서 미리 내려와줄래? 이거 와요 다 해봐 감탄사야? 수제 아 오케이 오 수제 오 수제 여기까지 증인의 닮은 꼴을 두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우상, 고양이상, 공룡상, 늑대상, 내껏 누나 끝까지 읽어주세요 왜 그래요? 읽어주세요 증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닮은 꼴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꺼상 저는 내꺼상이 좋아요 오히려 뻔뻔한 스타일이야 왜요? 뭐가? 시베리아노스키상 아닌가요? 네? 시바견상이긴 하죠 발음이 발음이 시베리아노스키상 얼마나 귀여운 강아지인데 형 너 시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경고 양쪽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꺼 하겠다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내꺼상 이제 로스쿨 학생이어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지 짧게 말해주세요 알게 모르게 스마트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촬영장에서 보시면 저도 약간 스마트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런 캐릭터였구나 왜 이래 갑자기? 당황스럽네 약간 그런 느낌 한 느낌이요? 안 할래 동찬이 황인협이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약간 캐스팅이 돼서지 뭐 저는 운명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다 협조를 안 해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사격감이 좋다는 게 놀리면 저만 놀려요 촬영장에서 제일 놀림을 많이 받아요 동생들도 다 다 놀려 놀리고 나이 없더라고요 1회 엔딩에서 오수제를 다시 만난 공찬의 마음을 오수제 3행시로 표현해 주세요 아 진짜 어떻게 오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예쁘시네요 수 수제야 쟤 제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약간 준비 온 거 같은데 아니요 왜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오 어디 있었어요 야 이게 더 재밌다 그 다음에 수 수제는 아 쟤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실제로 이제 서현재 선배님을 만났을 때 네 기분? 감정? 되게 기대를 하면서 뵀는데 난 보통 부정적일 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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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뵀는데 감독님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사람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화내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약간 이런 톤이었어 예뻐요 그래서 당차다고 느꼈던 거 같아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너무 예쁘시다 그런 얘기를 너네끼리만 해 들리게 해줘 저희 뒤에서 수업 안 듣고 그런 얘기 한번 네 무슨 좋아합니다 컨셉이 약실하네요 오늘 3,4일을 앞두고 관전 포인트를 3회는 좀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런 느낌 그리고 4회는 좀 이렇게 다급한 선서 선서 저 배인혁은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며 만일 거짓 진술을 하면 경고를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증인 증인이 맡은 캐릭터를 세 가지 해시태그로 짧게 소개해 주세요 짝사랑 아픈 손가락 까칠까칠 이거 진짜 이랬니? 증인 한 인터뷰에서 잘생김이 죄면 나는 사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아니요 이게 제가 이제 해명을 드릴게요 아 잠깐만 일단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아니요 이렇게 잘생김이 죄면 나는 사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걸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멘트는 몇 치신 거죠? 형량을 굳이 따질 거면 3년 살 바에는 사형 처리해야죠 아 얘 이런 애네 얘 잘생김이 죄면 나는 사형이다 와 쉽지 않은 멘트인데 저는 이런 말 못해요 어? 아니 저는 저는 내꺼상이 좋아요 내꺼상 난 이제 사형수라고 부를게 사형이에요 여러분 배우들의 죄목과 형벌을 정해주시죠 인협이요 응 반전죄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허당미가 있어요 의도가 보여서 웃긴 거 아시죠? 아 웃기고 싶은 의도가 보여서 네 의도가 보여서 웃긴 거 교수님 이거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사기죄죠 사기죄 낚으셨으니까 사기죄 네 엎드려서 절을 받았네 거의 뭐 사형이죠 저희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무기징역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무기징역 MBTI가 황인협 배우와 똑같은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인데 실제 촬영장에서도 재기발랄했습니까? 제가 형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거 같아요 뭐 물어봐? 앞으로의 인생이 왜 무시해요 누나 왜 무시해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귀여워서 왜 무시해요? 귀여워서 제가 그래도 실제로 7살 차이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형이라 그래요 근데 괴리감이 없다는 것이 어느 쪽의 잘못인가 제가 문제죠 네 누가 누가 지금 제가 문제인 걸로 안 했어요 남친 짤 공장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 소문이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 SNS 들어가면 남친 짤 공장장이야? 네 그냥 모두의 남자친구 느낌으로 진짜 공재산이구나 없지 모두지 만약 최윤상이 남친 짤을 찍는다면 어떤 포즈로 찍었을지 세 가지 포즈 보여주세요 윤상이는 의도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찍 찍기 싫지만 찍힌 느낌 잠깐만 최근에 본 거 같은데 뭔지 알죠? 약간 이렇게 찍도록 하진 않아요 이런 거 하더라고 그때는 장난친 거죠 맞아 하지마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윤상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연결로 가야 돼요 네 두 번째 최윤상 불렀는데 딱 봤다 내 카메라가 찍고 싶다 찍고 있다 이런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았어 이건 윤상인지 배인 형인지 모르겠지만 섞였어요 배윤상이야 배윤상 요즘 대세라는 소주 논쟁 나와 애인 애인의 친구 셋이서 소주를 마시다가 애인이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나와 애인의 친구 둘이서 남은 술을 마셔도 된다 또는 안 된다 일단 배인혁은 안 된다 하하 윤상이도 안 된다 윤상이 왜 안 돼? 아무튼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렇..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배려라는 차원에서 자리를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배려할 거면 애초에 둘이 마시지 왜 갑자기 기분이 화가 안 좋아지는 거 같은데 실제로 기분을 상의하시더라고요 왜 왜 남은 술을 마시죠? 안 마신데요 안 마신데요 여자친구가 잠이 들었으면 딸나간 게 아니라 옆에 있잖아 자잖아요 절대 내두면 되잖아 그럼 여자친구보다 술이 우선이었던 거네요 여러분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최윤상은 왜 배인혁인가 일단은 개연성이 얼굴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생김으로 따지면 나는 사형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요? 아 네네네네 훈훈하네요 야 보이지도 않아 뒤에 다 가려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오 이거 되게 컵이 튼튼하고 좋은 거 같아 헤프티 헐 이거 입고 남친 짤 하나 또 찍으면 되겠네요 아 찍 좋아 이거 한번 제 학생증이 있네요 애초에 애초에 인혁이가 우승을 하는 조건이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SBS 왜 오수지인가 왜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더 더 재밌어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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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랑 감사합니다.